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본인이 트렌드에 둔감하고 세상 변화에 뒤처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물리적 나이를 먹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소외된 채 과거에만 집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점점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꼰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꼰대 중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직급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현재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세월과 고통이 따랐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고 정답이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신념을 따라야 한다는 강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이와 지위가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요했을 때 먹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꼰대 자신도 어렸을 때 윗사람에게 당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불리할수록 나이라는 무기를 더더욱 강력하게 씁니다. 꼰대가 되기 쉬워지는 이유는 과거를 잊지 못해서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검증한 과거의 성과나 기억들을 무기처럼 내세웁니다. 이들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이미 익숙해진 것을 고수하려고 듭니다. 시대착오적인 신념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리더가 이런 태도를 가졌다면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말입니다. 과거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변화 앞에서는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주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나이와 지위가 높다고 다 꼰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자가 사실은 꼰대가 됩니다. 그들은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이서열 중심의 수직적 위계구조라는 과거의 관성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꼰대가 무슨 대대니 사악하고 못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하는 젊은 세대 때문에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가진 것뿐입니다. 불안하고 위기감에 사로잡히다 보니 믿을 건 자기가 쌓아놓은 지위와 나이뿐이고 이걸 강조해 가면서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 꼰대가 됩니다. 386 꼰대 제일 무섭죠. X세대 꼰대도 무섭습니다. 이들은 나름 자신은 젊은 척, 쿨한 척하면서 꼰대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0대 어린 꼰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꼰대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기성세대와 달리 나이와 지위만 믿고 꼰대질을 하는 상사나 선배에게 그리 관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대 차이, 세대 갈등, 세대 간 단조를 느끼는 사람일수록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배웠고 내가 경험했던 것만이 옳다는 맹신을 버려야만 세대 차이와 갈등, 단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새로운 것을 적극 받아들이고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 세대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질 기회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트렌드 분석가 김용소 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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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ier Wha wor 이 encantını 접먹었습니다.